아 뜨거 자파구리 맛있어서 먹으면 자파생대서 자파구리에요 먹어봅시다 쉐킷쉐킷 쉐킷쉐킷쉐킷 쉐킷쉐킷 쉐킷쉐킷 ดิ 쉐킷쉐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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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맛있다.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우리들은 많이 먹는데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적당량을 조금 먹더라도 맛있게 먹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무식하게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이만 드러나고 좋을 거 하나 없어요 적당히 맛있게 옛 속단에 선조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요불급이라고 뭐든 적당히 좋습니다 그게 넘어 버리고 넘치면은 하가되고 일이 생겨요 뭐든지 그릇에 적당히 넘치듯 맛듯 그게 좋은가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 반숙 계란 쌈 싸가지고요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쌈 싸가지고 이거를 이거를 멍멍멍해가 막 잘 안싸지네 아이고 카지면 안돼요 여보세요 왜 그러세요 아이고 정신 차리세요 셋 으으으웨 으으 Ley고 으흐으으اي 자 뭐 generate 타깝 쌀 계란 했 znajdu 마저 결함 아저고 달아주고 음 음 장난 없습니다 니까 내까 음 장신기수라고 네 인명하고 가진 잡아보려 장면 있는데